계속해서 한번 경매 절차, 두 번째는 경매 절차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여기는 참고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입찰에 어떻게 참가하실 건지, 꼭 서류가 두 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물건 자료, 경매 물건은 모두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소리 안 꺼내놓고 그냥 컴퓨터로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에서 다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나왔죠. 매각 물건 명세서, 아마 우리 경매 쪽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공법입니다.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낙차자는 여기서 이제 채무자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법 용도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 도시죠, 주거죠, 상업죠, 공업죠 이런 것들은 모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채무 금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는 게 매각 물건 명세서. 그리고 세대연람 할 때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 있으면 세대연람. 거기서 누가 살고 있는지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박스에 그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집행관이 가서 조사한다. 이게 이제 현황조사보고서입니다. 옆에 이제 31페이지의 현황조사보고서. 그러니까 현황, 집현황을 다 조사해서 세입자가 사는지 살면은 보증금 얼마인지, 확정원자는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아무도 없으면은 폐문부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의 관계가 모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자가 살면은 소유자가 산다. 그리고 세대연람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이 여기 현황조사보고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로 다 들어간다 생각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번째가 이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이제 감정평가 해놓은 게 바로 감정평가서. 누가 감정평가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2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 항상 이제 감정평가했던 시점하고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그 시점. 상당히 기간 좀 오래 지났다. 그러면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하게 되면 다 금액 모두 알려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모두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은 알 수가 있고요. 한 번 정도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집도 보면서 주변에 이제 부동산 좀 들러서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한 군데만 가시면 안됩니다. 여러 군데 가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금액 나중에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수수료를 주고 수수료 받고 가서 이제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중개사무소부터 먼저 들립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금액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크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났을 때 높게 됐을 때 낮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은 꼭 평가를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중개사무소에 팔게 될 거니까 너무 높게 낮은지 낮은지 아주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뒤에 이제 32페이지의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나와 있으니까 현황조사서 한번 봐주시고 감정평가서도 한번 정확하게 꼭 봐주셔야 됩니다. 면적도 봐주시고 금액도 한번 봐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2페이지에서 4번 세대연람. 나중에 이제 대학력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 세대연람도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각물건 면세세에도 가끔씩은 잘못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런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법원에서는 책임 안 지겠다. 연설을 하게 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입자 내용들을 모두 조사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세대연람에서 뒤에 보면 서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써내고 한 300원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내일이면 세대연람. 세입자는 누간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소기준권리 그리고 아래인지 말소기준권리 위인지. 위면은 인수 아래면은 소멸 이렇게 갈 거니까요. 그 날짜를 정확하게 꼭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뒤에 또 나오게 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33페이지까지 쭉 한번 이거 간단하게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내용들만 큰 제목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서식만 이렇게 써내시면 되니까 34페이지에서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상 물건. 그러면서 아까 보셨다. 매각 물건 명세서 아니면 등기상 증명서. 이걸 이제 떼가지고 가셔야.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서류가 있었을 때 이제 이 세대연람 신청.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누가 산다. 대학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대연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 확인 정말 꼭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맞겠지 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예전에는 꼭 거기 거주지 주민센터 갔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산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세대연람을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주민센터에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35페이지로 한번 와보실까요. 시세. 정말 시세만큼은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서하고 맞는지 그리고 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정확하게 그 시세가 맞는지 꼭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간다고 크게 뭐 야박하게 하지 않으니까 커피도 차주고 할 거니까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세. 그리고 이제 시세 파악이 좀 어려웠을 때 특히 이제 단독주 때 그리고 다가구 그리고 다세대 빌라 이런 것도 금액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인터넷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땅은 그리고 상가는 더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세를 반드시 꼭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부동산 소재나 면적이나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거 확인을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요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내비 찍고 가도 조금 파악이 좀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꼭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모르겠으면 이제 그 주변인들한테도 꼭 물어보고 아니면 이장을 좀 만나서라도 물어보고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면 그리고 땅 이런 것들은 정말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실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확인해서 건축물 대자 그거 발급받아서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경계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지금 이제 온나라라고 하고 시리얼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자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모두 다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부가 있죠. 자 사실관계는 대자 토지 대자 건축물 대자 보면 소재 면적 지목이나 구조나 용도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등기상 측면사 등기상 측면사 특히 이제 소위권 외에도 가압류라든지 또는 압류라든지 또는 지상권이나 을구에는 뭐 지역권이나 지역권 뭐 지상권 거의 없을 건데 전세권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제 대학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권리 분석은 나중에 한번 해볼 겁니다. 말소기준 권리 위지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 아래인지 자 위면은 인수를 해야 될 거고요. 아래면은 소멸하게 되니까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런 여부를 꼭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법 우리 공법에서도 나중에 한번 좀 보시긴 할 건데 뭐 도시죠 관리죠 농림지역 이런 것들도 확인을 정말 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가 좀 심하면 여기도 이제 나중에 또 확인해 보시고 이제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나중에 한번 보시긴 하실 건데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35페이지에서 이제 이용자 이용자 행위를 아예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 처음에는 뭐라고 안 했었는데 행위를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규제 거래규제는 사전부터 아예 거래할 때부터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래규제 있으면은 허가가 나올 건지 아니면 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 좀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지역 했을 때 이제 도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 이렇게 나와요. 매각물건 매수에서 모두 나왔을 건데 주거지역 주거지금 이제 주택 같은 거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 거니까 주거지역 그리고 이제 또 주거지역도 전용이 또 있고요. 전용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거의 되면 다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꼭 한번 생각을 꼭 해놓으실 필요가 같습니다. 전용, 바로 이제 전용 주거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1종과 2종입니다. 주택의 종류가 두 가지니까 단독주택 중심, 저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이건 이제 공동주택 중심. 그나마 이제 1종보다는 이건 이제 단독주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종, 공동주택이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 이건 이제 1종이나 세 가지로 또 나옵니다. 1종하고 2종, 그 다음에 3종. 점점 더 아래로 갈수록 좋습니다. 자, 1종이면은 이건 이제 저층. 사람도 좀 키가 좀 적은 사람. 저층.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중층입니다. 중층. 그 다음에 3종이면 중고층. 중고층입니다. 자, 저층은 이제 4층 이하. 층수가 있습니다. 4층 이하로. 4층 이하 밖에 안되니까 10집이나 다세대. 아파트는 아예 질 수가 없습니다. 중층이면은 그래도 꽤나 높습니다. 15층. 자, 15층 이하. 자, 이하니까 15층까지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층. 이론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용정률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층수지하는 따로 없다. 자, 우리 아파트가 되려면 16층 정도 넘어가는 아파트가 되려면 제 3종 일반 주거지역. 이 정도는 됐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신경 써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춘 주거지역은 하여튼 주거 외에도 업무지역, 그리고 상업시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준주거지역이 정말 제일 괜찮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으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종, 그 다음에 2종, 1종. 그리고 전용 2종 다음에 전용 1종이, 정말 요 전용 1종이 가장 안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예 낙차를 아예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옆에 뭐 슈퍼 같은 것도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 신경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상업적, 상업적도 이제 중심 상업적, 그 다음 이제 일반, 일반 상업적 많이 쓰고 걸린, 걸린 상업적, 물류센터 같은 유통 상업적, 남대무시장 이런 것들이 많은 유통 상업적입니다. 중심 상업적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일반, 그 다음에 걸린 상업적, 나중에 뭐 건폐 90이네, 80이네, 70이네 이런 거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공업적도 이제 여기하고 똑같은데 전용, 전용도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일반도 있고, 그 다음에 준공업적, 준공업적도 아주 괜찮습니다. 준공업적은 공장 외에도 주거적, 주택이나 상가나 업무시설 이런 게 모두 가능합니다. 올해 이제 준주거적보다도 준공업적이 훨씬 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땅값도 낮을 거고, 이거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고 딱입니다. 투자가치가 준공업적 괜찮다. 서울에서도 영동포, 저기 성수동 쪽, 이런 쪽이 바로 준공업적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신경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녹지적, 녹지적은 정말 웬만하면 낙찰을 안 받는 게 바로 여기 좋은 게 바로 녹지적. 녹지적도 이제 보존녹지적은 녹지를 보존하겠다. 개발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인 생산입니다. 그나마 농사 정도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주거적, 상업적에, 공업적에 땅이 없다. 그럼 누구를 풀어서? 자연녹지,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연녹지, 이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으니까요. 개발이 더, 여기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개발 먼저 된다고 하면 이 놈이 1번, 생산이 바로 2번. 그리고 보존녹지지역은 아예 개발이 아예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예 그냥 산, 구석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낙찰 받지도 말아주세요. 딱 걸치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시지역 말고 관리지역, 관리지역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같습니다. 먼저 보존관리지역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되거나 농림지역이 되거나 도시지역이 되거나 그 소립니다. 보존 별로 안 좋습니다. 낙찰 받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어차피 뭐 풀려봐야 농업지역밖에 안 됩니다. 이제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무슨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이제 계획 수립해서 도시지역이 될 땅이니까요. 이 계획관리지역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건 필요로 20%밖에 안 돼도 이 놈은 40%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이제 별로 좋은 거 없을 거고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인데 농림, 농사 짓는 땅하고 산림이 됩니다. 농림지역입니다. 농사 짓는 데 좀 필요한 땅이 바로 농림지역. 이것도 뭐 개발은 좀 어려울 거니까 웬만하면 낙찰 받지 마시고 농사 짓으려면 가능하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자연환경. 정말 가장 안 좋은 땅이 바로 자연환경 보존적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연환경을 뭐 하겠다고요? 보존. 정말 철저하게 보존하겠다. 개발이 아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행위자이 아주 엄청 심합니다. 환경만 아주 끝내주니까 이거는 보존만 하다 보니까 그림에 떠긴. 그림에 떠긴 땅이 바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잘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자이 아주 심하게 적용되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이제 토지거래. 거래규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래서 토지거래 할 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대신 이제 허가구역은 우리 보통 일반 면매에서는 시군구청에 가서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헌가 안 받으면 2년이나 진영.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매 쪽에서는 신이나 그리고 군이나 구역에 가서 허가 받는다고요. 우리 경매는 안 그래. 경매만큼은 허가를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투기가 심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허가구역인데 이런 허가구역에서도 아예 경매만큼은 허가 받을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예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아주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계약금 체결하자마자 계약금 받자마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도 여기는 한다 안 한다. 경매는 여기도 면제. 면제가 될 정도로 여기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이용장 거래 규제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거래 규제인데 거래 규제인데 이런 규제도 우리 경매에서는 자꾸 면제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괜찮아. 안 받아도 괜찮다. 생경을 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 쪽에서는 이런 특징이 많이 있으니까 경매로 활용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아래쪽에 이용지한 거래 규제. 여기도 여러 가지 특혜. 정말 특혜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경매 쪽을 활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입찰 가격. 입찰 가격 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얼마 정도로 쓸 거지. 너무 낮게 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높게 쓸 필요도 아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금액으로 좀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서울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 80%이 아니라 90% 심하면 우리 금액물보다 더 높게 더 높게 정말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낙찰을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1차로 나오자마자 바로 입찰. 좋은 아파트는 바로 정말 입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매매가가 이제 매매가가 한 2억인데 금액물도 2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경매가는 경매는 좀 싸게 보통 살 건데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이 이렇게 경매로 경매나 우리 낙찰가가 바로 올해 2억. 2억 1천만 원을 이렇게 가거나 금액물보다 더 중개사무소에서 구하는 그런 물건보다도 더 높게 이런 식으로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좋은 게 없을 건데. 우리 보통 매매가 되면 잔금 치르면 아주 편할 겁니다. 잔금 치르면서 등기에 이렇게 등기에 편한 소리를 주고받고 하게 되면 바로 등기만 해주면 바를 수 있고는 추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경매는 그냥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잔금을 내에도 잔금을 내에도 그 다음 이제 잔금 내고 나서도 이제 나중에 배당 그렇게 배당까지 가야 됩니다. 배당 가는데도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릴 거고요. 그리고 낙찰을 받았는데도 잔금 치를 때도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거칩니다. 거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인도도 나중에 안 나가게 되면 인도명령도 이렇게 신청해야 됩니다. 인도명령도 신청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안 끝납니다. 강제 집행 평당한 10만 원씩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을 이렇게 이제 강제 집행까지 해서 해서 이제 끌어내야 될 겁니다. 그럼 상당한 시간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높게 써내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싸게 낙찰을 받았으면 그래도 손실이 좀 적을 건데 높게 낙찰을 받으면 여기는 상당한 시간이 더 간다는 겁니다. 손해가 계속 커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요. 대출 심하면 한 1억 5천 가깝게 이제 5천 가깝게 이제 대출을 받아 넣으면 경매도 다 대출이 되니까요. 그러면 대출 이자는 계속 여기 이자가 계속 나갈 겁니다. 이자가 이렇게 계속 나가면 거의 여기도 이제 한 3% 정도만 거의 4%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거의 40만 원에서 50만 원 가깝게 매달 이렇게 이자를 내게 될 건데 이 돈이 계속 매달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게 써낼 필요는 아예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금액물로 받으시면 바로 장금 치르나마자 바로 받고 그 다음에 전세도 넣을 수가 있고 올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절차가 거친다는 겁니다. 금액 정할 때도 좀 낮게 쓰세요. 낮게 쓰세요. 그냥 개인도 자랑질하려고 이렇게 높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금액도 한번 잘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나중에 이제 얼마 정도 쓸 건지 많이 낙찰 받아보신 분들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한 몇 명 정도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언도 들어보고 수수료 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잘못 써서 막 2, 3천 손해보는 것보다는 나중에 컨설팅 수수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거 주고 나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예 그냥 뭐 저기 법무사나 우리 개업공인주사 이런 사람한테 가야지 저기 그냥 자격증 없는 컨설팅 업체에 가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막 여기 뜯어먹고 저기 뜯어먹고 난리가 납니다. 고생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입찰에 이제 삼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폐당 파 임차인 얼마 정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말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집행관이 조사해서 기재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한 10시 정도 되면은 바로 시작을 안 합니다. 한번 과정을 쭉 안내를 해주니까요. 10시부터 가시고 그리고 거기 대부분은 한 11시 정도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입찰표 받고 그 다음에 거의 12시까지는 안 갈 겁니다. 한 11시 반이나 아니면 30분이나 40분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입찰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찰 연다고 합니다. 개찰을 하게 되니까 먼저 최소한은 11시 정도까지는 반드시 좀 가셔서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좀 써놓으시고요. 금액만 좀 불안하실 것 같으면 금액만 거기서 가서 쓰시고 그리고 금액만큼은 절대로 수정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되니까 잘못하게 되면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칸이 있는데요. 이것도 잘못 쓰게 되면 동그라미 하나 덧쳐놓으면 막 1억이 10억도 되니까 입찰 보증금 날아가니까 이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거기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37편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 꼭대기 제가 뒤에 앉아계신 분이 바로 우리 판사님이 아닙니다. 집행관 아까 일당받고 일한다는 집행관 공무원이 아닙니다. 자 이런 분들도 모두 다 집행관 이렇게 경매 쪽 참관할 것이 될 건데 바로 집행관 앞쪽 이렇게 법대 뒤에 앉아계신 분이 바로 집행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집행관 앞쪽에 바로 이제 아예 책상 하나 이렇게 크게 놔두고 넣는 이 함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입찰안 노란 봉투 주게 될 건데 입찰표 보통 이제 입찰표 이렇게 이제 A4 용지 장식 우리도 이제 써보긴 할 겁니다. 입찰표라고 해서 이제 입찰하신 분은 누군지 성명 같은 거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제 주소 같은 거 쓰고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거 쓰고 그 다음 이제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쭉 쓰게 될 겁니다. 중간에 쭉 오다가 이제 금액을 보증금하고 이제 입찰할 금액 이걸 잘 나눠서 정말 동그라미 꼭 이렇게 세게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세 개 정도로 나눠서 이제 좀 굵게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10만 원대 막 100만 원대에 천만 원대 이런 것들은 꼭 맞춰서 잘 쓰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바꾸실 것 같으면 이거를 통으로 바위에 바꿔야 됩니다. 아예 뭐 긁고 나중에 뭐 도장 찍고 하게 되면 이거 무효 하여튼 숫자만큼은 정확하게 그리고 애매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막 6인지 8인지 애매하게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 보시고 그리고 뭐 예전 같으면 그냥 999원 막 이렇게도 했었는데 뭐 크게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차라리 그냥 반올림을 좀 하든지 자 뒤에 있는 숫자들은 그렇게 이제 많은 차이가 안 날 거니까 물론 그렇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도 이제 여기도 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가 아니면 또 뭐 6원이라고 3원이라고 썼다가 자 9원한테 밀리긴 하니까 밀리긴 하니까 이제 저 그냥 원단위까지 999원 이런 식으로 막 쓰기도 하는데 요즘 이제 그렇게 심하게 좀 안 쓰긴 하니까요. 금액을 웬만하면 맞춰서 맞춰서 그리고 뒷단위는 뭐 많은 때는 그렇게 안 끌 거니까요. 자 10만원대까지도 그렇게 안 끌 거니까 그냥 좀 불안하실 것 같으면 90만원 그냥 99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써놓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너무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고수리입니다. 그건 뭐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무 신경 쓸 거는 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함 그리고 입찰 봉투 넣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낮에 한 11시 30분 넘어가면서 이제 입찰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함에서 이 함에서 이제 거기서 다 열어서 이거 이제 우리 집행관들이 이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쪼개서 사건 별로 뭐 이번 사건, 이번 사건 쪼개서 사건별로 해서 이제 몇 명 입찰했는지 이렇게 몇 명 입찰했는지 여기도 이제 세서 그 다음 이제 우리 집행관한테 다시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행관이 발표 거의 한 12시부터 정도 대기 되면 발표 하면서 이제 이번 사건은 입찰자 몇 명이고 그리고 최고가 매수신고는 누구고 금액 얼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친절한 이제 우리 저쪽에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차순위 정도는 얼마가 되고 그리고 금액을 얼마 정도 썼는지 다 이제 안 불러주는 경우도 있지만 쭉 한번 불러주면서 얼마씩 썼습니다. 라고 누군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차순위 매수신고까지는 할 수 있는 금액 이 정도는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순위 매수신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나중에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차순위 매수신고를 해도 차순위 매수신고를 해도 이제 결론적으로 최고가 보증금 날아가니까 최고가 매수신고이니 나중에 장금까지 치르게 되면 나중에 차순위 매수신고 했던 분은 나중에 보증금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차순위 매수신고는 거의 안 씁니다. 아마 열 건 중에도 거의 열 건 모두 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봉투 주세요. 봉투 주세요 해서 이제 봉투 아예 받아옵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을 건데 가끔씩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네요. 최고가 매수신고인 그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빼면 그 금액을 넘게 그 금액을 넘게 썼을 때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언제 하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주의사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고 신경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한번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지금은 이제 사건 기록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거기다 쭉 쌓아놨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건 아예 없을 정도로 옆에다 이제 컴퓨터 아예 컴퓨터 보라고 컴퓨터를 아예 설치해 놨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 법원에서는 절대로 막 떠들어 대시고 휴대폰 울리고 그러면 쫓겨나니까 하지 마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면 경매 방해죄 경매 방해죄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여러 번 있게 되면 나중에 입찰 자체를 하기가 아예 어렵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애만하면 또 모자도 좀 벗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막 휴대폰 막 울리고 막 안에서 막 떠들어 대고 큰일 납니다. 그 정도 해 놓으시고 이제 아예 이제 입찰 보증금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저가의 10% 10%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신고가 이렇게 신고가 없으면 신고가 없으면 이제 금액 자체가 1억에서 얼마 정도로 20%면 여기서 2천만원 빼겠죠. 그럼 이제 8천만원 올 건데 여기도 이제 1차 1차에 나왔다가 이제 1차에서 유찰되면 이렇게 유찰되게 되면 요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0% 내는 게 하나 첫 번째 여기서 입찰 볼 때는 천만원 가지고 가면 되겠지만 여기는 얼마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800만원 이런 식으로 800만원 준비를 하시면 보통 이제 여기는 10%니까 800만원 가지고 여기는 가지고 하시면 얼마든지 낙자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게 여기 이제 신고는 나왔는데 만약에 신고가 나왔는데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세매각이라고 있습니다. 신고가 없었을 때는 세매각 자 그러면 10% 이렇게 내면 되는데 주의하실게 이제 만약에 잔금을 내지 않아서 뭐가 됐을 때 재매각이 됐을 때입니다. 재매각 재매각 되면 얼마라고요? 20% 우리 법원에서도 좀 긴장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10%만 가지고 가면 안되고요. 금액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재매각 되면 우리 A가 이제 잔금을 안 내서 다시 경매로 다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신고가 없을 때는 10% 내면 되는데 내면 되는데 얼마라고요? 20% 20%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8천만원에 다시 나오게 되면 1,600만원 W 늘어납니다. 1,600만원을 뭐도 보증금 이 돈 준비 안 하시면 입찰 보기가 아예 어렵습니다. 금액이 당 한 푼이라도 좀 적으면 많으면 괜찮습니다. 적으면은 입찰 자체가 무효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20% 냈을 때 입찰 보증금으로 20% 냈을 때 입찰을 이렇게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가지고 가시면 너무 많을 거니까 뭘로? 수표로 수표는 여러 장도 괜찮은데 한 장짜리 딱 끊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치기 하면 또 너무 그냥 급하고 막 정신 없으니까 먼저 하루 전에 가서 이제 한번 수표로 끊어놓으시고 그 다음번에 다음날 바로 바로 내시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이렇게 수표로 꼭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금액이 얼만가 얼만가 이런 것들은 꼭 신경을 좀 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서류 서류 정도는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되죠. 먼저 첫 번째 본인이 갈 때는 도장 하고 신분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입찰표 써서 내면 되고 보증금 바로 보증금은 하얀 봉투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넣고 노란 봉투에다가 넣어서 집행관에게 주면 집행관이 바로 보고 바로 이제 서류를 다시 줄게 될 겁니다. 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인이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괜찮습니다. 외국인 기간 때문에 이거 신분증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장 여기 도장 인감도장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막도장도 괜찮고 아까 돈 준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대리 항상 우리 대리는 위임장 인감 주면서 본인 거 모두시는 본인 거 위임장 인감 주면서 나 가는 사람 말고 가는 사람은 또 신분증 챙겨가면 되고 이렇게 위임장 위임장하고 인감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리 가는 사람 대리 내 신분증 그리고 거기서 도장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별 준비해서 대리는 내면 됩니다. 두 가지 본인의 위임장하고 인감 증명서 반드시 인감 증명서 지금 나중에는 나중에 내게 되면 이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안 받을 저는 아주 꼼꼼합니다. 옥신경서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증금 함에 넣을 때 넣기 전 노란봉 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법인 법인은 좀 까탈스러울 건데 법인 등기상 증명서 옛날에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던 등기상 증명서 떼고 두 번째가 대표자의 위임장 대표자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대표자 말고 법인 거 저기 등기소 있을 겁니다. 등기상 증명서 떼고 인감 증명서 떼고 인감 증명서 대리인 혹시 대리인 신분증 도장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동입찰은 많이 아실 수가 있고요. 공동입찰은 갑하고 을하고 만약에 한 물건 10번지 물건 10번지 물건 누구하고요? 갑하고 을이 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 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여기도 지분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분 50% 50% 이러거나 아니면 갑은 60% 그리고 을은 40% 부부 사이도 괜찮고 부부 아니라도 괜찮고 형제자매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다고 하면 공동입찰표 이렇게 서식이 따로 있으니까 공동입찰을 하겠다. 누가 입찰할 건지 이거 정확하게 성명 그 다음에 줌넛 번호 그 다음에 지분 비율 이런 것들을 써서 내면 공동입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는 절대 안 되니까 입찰표 쓰실 때 입찰표 쓰실 때 정확하게 써서 정확하게 써서 내시면 됩니다. 서류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서류 이제 따로 준비를 해서 저기 끝에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공동입찰 많이 안 합니까? 요소류를 네이아 공동입찰이 가능 꼭 주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입찰도 가능하니까 여기도 신경 써 놓으시면 얼마든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주의 주의에서 담보 체계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아예 안 지웁니다. 물건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물건 자체 방 안에 들어가기 좀 어려울 건데 옆집을 보든지 아니면 아랫집에 중개사무소 가가지고 혹시 아랫집에서 볼 수 있으면 물이 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꼭 해보시라는 겁니다.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낙찰을 받았을 때 하자보수하느라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예 책임을 안 지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당일에 가시면 취약 경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도 먼저 거기 이제 게시판에 먼저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 나서 경매가 진행되는지 경매가 진행 안되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골탕 먹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3번 경매 기록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열라 뭐 집에서도 열람 해볼 수가 있으니까 열람을 해보시고 나서 법원에서 정신 없으니까 먼저 열람 해보시고 조사할 거 조사하시고 나서 문제 없으면 거기서 입찰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네 번째가 매수 신청 방법이 있죠. 먼저 그 당일에 가서 하는 게 기일 기일 입찰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은 우리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나 합니다. 뭐 일주를 정해놓고 우리 공매는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받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바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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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놓고 기일 법원에서는 그 기일에 당일에 바로 실시하니까 바로 기일 거의 기일 입찰에만 신경을 꼭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뒷장이 바로 나올 건데 입찰표 입찰표 작성해서 네 구 그 다음 돈 준비하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매수 신청 봉투 봉투가 있을 겁니다. 그 봉투 하얀 봉투에는 입찰 보증금 돈 들어가고 수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찰표하고 봉투 그리고 아까 공동입찰 같으면 공동입찰 목록 그거 작성해서 같이 노란 봉투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넣어서 함에다가 넣으면 돼요. 넣기 전에 집행관한테 확인 한번 해보고 집행관한테 간단하게 점검해 줄 때가 또 있을 거니까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입찰 봉투가 있고 수치증 그 수치증은 뒤에 뜯어서 주게 될 겁니다. 나중에 차순위 매수신고 안 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 수치증하고 본인 쓴 거하고 가지 맞교환으로 받아가게 될 거니까 차순위 매수신고 하게 되면 여기는 못 받아갈 거고요. 봉투 일단은 놔두셔야 될 겁니다. 최고가 매수신고니 장금을 안 내면 차순위가 기회가 있을 거고요. 내고 나면 여기는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그거 잠깐 기다리셔야 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안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바로 바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한번 신경 써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뒤에 보실 게 40번 이 40페이지에서 입찰 이 길이 입찰 한번 써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건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저 꼭대기 보시면 어느 어느 지방 어느 어느 지방 부분이라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건데 대구 아니면 대전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 지방 부분 앞에다가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집행관계가 그 옆에 보시면 입찰기일이 언젠지 거기 날짜를 쓰셔야 됩니다. 2019년 1월 얼마 이런 식으로 꼭 써주셔야 됩니다. 바로 입찰기 그거 다 메꿔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은 여기서 문제가 되면 아예 아예 무효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건 번호가 나오죠. 우리 경면사건은 타학영 여기 이제 고유번호입니다. 앞에는 연두가 나올 거고요. 2018년도 사건 2018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 같으면 202019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어린정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이런 것도 나와 있으면 거기는 앞에 연두가 나와 있습니다. 타학영 앞에는 그거 이제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번호가 뒤에 나왔습니다. 몇 호 이렇게 나왔을 건데 한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숫자가 좀 있을 거니까 그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건번호는 좀 주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물건번호가 있을 건데요. 여기서 이제 물건번호는 이렇게 물건번호 같은 경우는 꼭 보통 앞에 사건번호만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타경 2019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타경 뒤에 234 이런 식으로 경매사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물건번호가 있는 것은 여러 개의 물건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물건이 나왔을 때 그러면 101호는 1번 102호는 2번 그리고 201호는 3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에다가 써놓으시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물건번호 이걸 잘못 쓰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건물 한 건물 1번지 건물 자체가 여러 개 나왔을 때 그러면 3번을 낙찰 받고 싶은지 1번을 낙찰 받고 싶은지 그리고 202호 4번을 낙찰 받고 싶은지 이거 물건번호 반드시 1번이면 2번이라고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안 써놓게 되면 경매 무효 1번을 받는지 2번을 받는지 그리고 헷갈리시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 생각하는 것은 101호인데 갑자기 4번 써놓으면 202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금액도 문제가 되고 보증금도 날아가고 꼭 조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번호는 조긴장해서 정확하게 물건번호 있으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물건 하나만 나오면 이렇게 하나만 딱 나오면 여기에 이제 502호 이런 것만 딱 나오면 이거 하나만 나오면 이것만 우리 아파트 같으면 물건번호 없을 건데 건물 자체가 여러 개 여러 개 나왔을 때는 1번 2번 여러 번호가 있습니다. 심하면 한 10번 넘어가게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번호가 있는지 정확하게 꼭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찰 그 입찰자가 본인은 누군지 거기다 성명을 좀 쓰시면 됩니다. 도장 옆에도 찍어주시고 사인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010에서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정확하게 좀 쓰셔야 됩니다. 우리 법인 같으면 법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 맞춰서 정확하게 꼭 쓰셔야 되고요. 주소 우편물 받을 수 있는 주소 괜찮습니다. 꼭 등본상 그런 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편물 받을 수 있는 주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 혹시 만약에 대리인이 왔을 때 대리 그러면 본인도 써야 되고 대리인도 써야 되고 아래쪽에 우리 대리인 대리는 누군지 데이터로 가시는 분은 누군지 낙찰 받으러 가신 분 받아줄 사람은 위에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 가족이면 가족이라고 쓰면 될 거고 그냥 지인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친구 그래도 괜찮고 그런 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아래쪽에 주민등록번호 써주셔야 되고요. 대리인 대리인의 전화번호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리인의 주소 대리인의 주소도 거기다가 꼭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입찰 가격입니다. 입찰 가격 거기 금액을 앞쪽하고 뒤쪽 앞쪽은 입찰할 금액입니다. 입찰할 금액 그러니까 10억 그름은 10억이라고 거기다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도 이제 체크가 좀 돼 있죠. 100 일시 100만 천만 10만 100만 쭉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옛날에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잘못 썼는데 지금은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1억이면 1억에 맞춰서 쭉 쓰셔야 됩니다. 금액 맞추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정확하게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잘못 썼다 그러면 아예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수정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뒤에가 이제 보증금 보증금 아까 이제 2억이면 얼마 2천 2천만 원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는 바로 보증금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입찰 보증금 여기 앞쪽은 금액 금액이면 앞에는 2억 2억을 정확하게 마저 쓰시고요. 뒤에는 임찰 보증금 최저가의 10% 1억이면 1천만 원 1억 5천이면 1,500 그리고 재매가 같으면 20%로 늘어나니까 거기도 이제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재매가금은 20% 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써놓은 금액도 정확하게 써야 되고 주어시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증금을 어떻게 낼 건지 현금으로 낼 건지 아니면 수표로 낼 건지 자동차 경매 같으면 금액이 안 많으니까 거기는 현금으로 낼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수표 수표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앞에 갈매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자가 누군지 입찰자인지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거기도 이제 도자 저 위쪽에 도장 하나 있고 입찰자에 도장 하나 있고 아래쪽에 입찰자 도자 거기도 이제 도장 날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반환 받을 때 이제 거기도 체크하니까 미리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옆에는 이제 뒤쪽에 이렇게 써있는 거 쭉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위임장 우리 내리인 갔을 때 위임장 위임장 소식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위임장에 이제 대표이냐 대리인 가시는 분의 대리인 성명 써주시면 되고요. 직업도 그냥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무지기라고 써도 괜찮고 중독 번호 앞쪽 뒤쪽 맞춰서 여섯 자리 일곱 자리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써주시면 대구 그 다음에 우리 대리인이 주소입니다. 세종시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대전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써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언어는 지방법 앞에 이제 대구 같으면 대구 대전 같으면 대전 세종시는 아마 저기 대전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경매사건번호 2019 타격 그 다음에 1234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본인은 누구고 그리고 두 명 이상이 공동 입찰도 가능 여기도 대리도 가능하니까 본인이 만약에 한 번 1번 2번 1번 2번 나눠져 있으면 1번과 2번을 나눠서 바로 이제 쭉 한 번 메꿔주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안 오신 분 본인들의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위에 위임장이 있네요. 인감증명서만 첨부해서 같이 입찰봉투에 넣어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현금 봉투가 이렇게 샘플로 좀 나와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사건번호 써주시면 되고 혹시 물건번호가 2번인지 3번이 있으면 거기도 써주면 되고 거의 대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제출자가 누군지 거기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면도 그냥 양식을 한 번 간단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44페지가 여기 이제 큰 봉투 노란색으로 돼있을 겁니다. 큰 봉투에다가 입찰뼈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 봉투 그 다음에 공동입찰 같은 경우는 공동입찰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거기다 모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시면 나중에 집행관 조사해주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줄 거기 이제 거기서 한 번 뜯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공동입찰 신고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동입찰 옆에도 나와있네요. 47페지의 누군 누군지 거기 주민노폰으로 외인제 지분 지분이 50%인지 40%인지 쓸 수 있도록 아예 해놨습니다.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신경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 한 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제 경매를 좀 잘못 봤을 때 문제가 됐을 때는 여기도 이제 나중에 무효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은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이 정도까지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정도 해보시고 나서 다음번에 또 정리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좀 한번 잘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법도 다시 한번 보시긴 할 거고요. 나중에 특히 뭐 NPL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세관 공매까지도 조금 좀 신경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해볼 만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한번 또 정리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